설아, 수아는 언제 이거 잘했지?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 잘했었잖아. 그거 아기 때 나 못했잖아, 아기 때. 아니, 몇 개월 전에도 못했는 거지. 이제 몇 개월 더 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3개월 전에 클라이밍에 도전을 했었죠. 3개월 전이 이제 아기 때인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는. 진짜 잘한다, 아기들. 아기 참 좋아해. 위에만 봐, 위에. 그렇지. 같이 하나 발 먼저 밟아야 돼, 발을. 무거워. 딱 있어. 이거 3m가 한 개네. 아이고 아직 이 악력이.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아빠? 하하하하. 저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번 설수대의 도전 과제는 무려 높이 8m의 번지점프대. 클라이밍 후 정상에서 점프하면 성공인데요. 8m? 저게 밑에서 보는 거 보다. 아니 그거 어른도 무서울 텐데, 저거는? 우리는 설수대! 희정해. 일단 시작은 좋은데? 파이팅은 지금, 파이팅은 지금 좋았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243화. 너의 처음을 응원해. 아빠가 뭔지 해볼게. 얘들아. 너네가 약간 힘을 쓸 수 있는 이거 똑같아. 올라가는 거 똑같아, 이거. 역시. 꼬바빠는 뭘 해도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나와요. 위만 보고 올라가면 돼. 너네 이거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다시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설수대 사랑해요. 뛰어내면 돼. 되게 쉽지? 나 안 만져, 나 안 만져, 나 안 만져, 나 안 만져, 나 안 만져. 자신감은 이제. 아니 것도 없어, 얘들아. 아이 기다리봐. 설아 먼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어. 뒤에 있어, 화이팅! 저걸 했다고 다섯 살해? 우와! 무서운 건가, 여유 있는 건가? 할라워. 올라오. 바이바이. 해봐. 올라가 봐. 시작! 절대 밑에 보면 안 돼. 잘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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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와. 눈 봐도 돼, 달리. 그렇지, 밑에 보면 안 돼. 잠깐 보려고 해. 뭐어. 왜 그래? 그냥 위에서 올라가. 다 왔어, 끝까지 올라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Communications. 못 만갈ngulo! 여기 다 갔잖아, 다 갔잖아. 아이씨. 무서워. 그 옆으로 갈 수 있잖아. 무서워. 그 옆으로 갈 수 있잖아. 그렇지.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잘한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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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 손에 땀이 나. 이때 밑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힘이 나죠. 엄청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한 거야. 이제 줄 잡고. 설 대장. 어. 앞으로 뛰는 아빠가 다 잡아줄게. 대장이야. 내가 도와줄까? 내려와. 아니야 빨리 내려와. 도와줘. 밑에서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잠깐만. 잠시 후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잠깐 잊은 것 같아. 누나 울리바라고 하지. 걱정하지 말고 주렁 잡고 해. 눈 딱 감고 와. 아니, 안 하죠. 바닥에선 중심도 못 잡고 있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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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선생님 올라갈게. 그래. 아니, 여기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 둘, 셋. 고생했네. 하나, 둘, 셋. 무서워. 무서워. 그거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잘했어. 잘했어.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했어. 진짜. 응? 파이팅!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수아도 뛰지 못하는구나. 수아야, 고생 뛰어내려. 넌 할 말 없거든. 왜? 밑에, 빨리 보지 마. 그냥 점수 해. 못 하겠어? 근데 이제 시안이가 누나들의 명예를 하실 수 있을까? 얘만 보고 올라가. 오늘 왜 이렇게 의욕적이지? 바로 헛되게 닿았어, 헛되게 닿았어. 아이 귀여워. 얘네, 얘네 이만한 애들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제가 올라가서 아이만 내려놓고 저는 다시 내려올게요. 아, 이게 왜냐면 저기 약간 당겨주는 힘이 있거든요, 저 장치가. 아아. 네. 안 오르고 떨어지면은 또 할 수 있네요. 아유, 잠깐만 서보자. 손 좀 잡아볼까? 잠깐만. 아, 무섭겠다. 그렇지, 막상 올라가니까 무섭지? 아빠, 아빠 잡아줘요. 선생님 내려갈게요. 혼자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 그치? 무서워요. 시안이, 시안이 누구 사랑해요? 무서워. 아빠. 아빠. 아빠처럼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거만 자꾸 아빠한테 뛰어내리면 돼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에만 봐. 너 앞에만 봐. 진짜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아빠가 여기 와야죠. 아니, 뛰어내리면 아빠가 잡아준다니까. 아니, 아빠가 그냥 가서 여기 있으면 내가 뛰어져. 무서워. 뛰어낼 수 있어, 이 시안. 무서워. 무서워.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한 번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시안이는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용감한데 이건 진짜, 진짜 무서워서 나 못 살 것 같아요. 아빠가, 아빠가 꼭 하나 줄게. 멋진 시안이다. 와,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 멋진 시안이다. 와,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 우와! 우와! 오, 웃겼어. 다시 있다. 우와! 다시 있다. 대박이네. 우와! 다시 있다. 우와! 나 눈 뜨고 했어요? 나 눈 뜨고 했어요? 할 수 있다! 우와! 아빠 있다면서. 내 눈 뜨고 왔어요. 아빠 있다면서. 내 아이가 이런 걸 해놓으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나 눈 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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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현아 세리머니 해 이거. 자 세리머니 해. 한 번 더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한 번 더는 아니야. 그쵸 아유 한 번 한 걸로. 아빠가 여기 막 이게 막 도시락이나 이렇게 막 싸갖고 왔단 말이야. 네? 뭘 싸우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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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빠는 나. 아빠 고파. 배고파. 나 오빠. 나 사랑해 난 오빠. 오빠야. 또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김밥을 또 먹어주는 거지. 김밥을 먹어주는데 아빠가 일부러 안 사러 왔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시간이 잘하네. 우와 쏜샤는 한 줄 김밥 저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어른들이나 저렇게 먹지 않아요? 대단하다. 오 잘 먹네. 음. 꼭꼭 씹어먹어. 물. 어? 아빠 물 좀 사와 꼭 사? 네. 응? 야 꼭꼭 씹어먹어 아빠 물 사올 때까지 해. 너무 맛있어. 응. 여기 밖에 없어진다. 맞아. 우리 집 그럼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청둥 칠 거 같아. 인자 야 청둥 왠지 아니? 응. 뭔데? 그 청둥 치면 누가 다 뼈로 되는 거. 아 그거 많아. 지지지. 네 그렇죠. 비가 오는구나. 비 오는 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던 거야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선아 수아가 학교에 갔었어요. 갔는데 처음 보는 친구가 있었던 거야. 처음 보는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어머 정말 기억했다 동생한테 해주는 거야 지금.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어떤 다리가 없었어? 응. 그러면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게 약간 타이밍 싸움인데. 다가가면서 해야 돼. 네. 비순랍. 야. 비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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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순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어? 뭐 있어? 뭐야. 어? 저거. 상을 내게. 저 옆에 extraord다. 뭐 지나갔는데? 지금 심연이만 본 거지? 그렇죠. 저게 진짜 무서운 거 알죠. 나만 본 거. 내 눈에만 보고 있는 거. 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구나? 네 네요. 어? 뭐 있어? 아 뭐라고? 장난감이 아 뭐 안 보여 아 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뭐지? 돌아가야겠다 근데 나가보면 되는 거죠? 야 용감하다 아니 허기실도 있고 용감하네 아 깜짝이야 저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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